. . . . . . . . 이제 괜찮아 피어슨한테 내가 준비됐다는 걸 보여줘야 돼 피어슨이 뭐라고 했든 난 신경 안 써 사람 똥 치우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사회에 있었을 땐 뭔가 해결할 일이 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겼잖아 그래야 사람들의 존중도 받을 수 있고 그만 충분히 이해해 사회될 때는 싸워야 되는 법이지 죽고 나면 존중이고 나발이고 소용없잖아 내 편이라니까 기쁘네 대천사 미카엘도 우릴 구부와 살펴주시고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미신을 믿고 있는 줄은 몰랐네 손해볼 게 없다면 뭐든 하자는 주이지 그래서 꿈 얘기는 해주긴 할 거야? 늑대들이 우리 소를 죽이곤 했었어 어쩔 수 없이 나는 형과 그 늑대들을 사냥하게 됐어 물론 싸우려 reported 보런치§ 보런치¬ 괜찮아? 미안해요 잘 들어 무서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집으로 돌아가야 돼 가자 나는 그날 이후로 형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하지만 실망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어 바로 피어스 터너 소위님이 광장으로 기둥 전략을 펼치실 테니까 우리는 교회 건물에서 제압사격을 실시한다 질문 있냐? 좋아 질문이 있습니다 아껴도 스타일리스 난 좋아하시다봐 야 나야 내 앞에 오지마라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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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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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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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 으흐 으흐 으흑 으흑 우흑 으흑 ific x3 이거 렉입니다 렉 전까지 출발 2차 대전 2차 대전 배경입니다 아 이거 에임 잡기가 너무 힘들어 음 FPS가 요즘에는 재밌는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거 하잖아 지금 요즘끼 재미없어갖고 아싸 어디가냐 나이스 나이스 안죽었어? 빵이요 아 왜 자꾸 터지지 이거? 어 이거 왜 자꾸 터지는거지? 서든어택 같다구요? 어 이상하네 원래 터져요 얘? 아 연막탄을 잠깐만 야 연막탄 줘봐 연막탄 연막탄을 여기다 써야되나?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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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우리 편 똥꼬에 똥꼬에 넣었다 아 이거 너무 미안한데 대나 줘봐 이걸 어디다 던지라고 여기다 던지면 안되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봤어요? 똥꼬에 맞고 아파하는거? 으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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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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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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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을 나한테 줘봐 그러면 어? 연막을 써야되면 나한테 연막을 주라고 어? 그거 나 하나 주고 나이스 아 얘 이 게임 처음이에요 다 필요없어 어 우리팀이냐 우리팀이냐 아 미안하다 비켜 이제 이 차는 제껍니다 아 죽으라오 야아 아 죽으라오 아 아 죽으라오 또 어딨어 다 와 다 와 아 끝이야 벌써 스파이 같아요 미안하다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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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한 발씩 나가잖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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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딨어 으어어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깄다 이놈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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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좋아좋아 어 뭐야 총 없어 총 없어 총 없어 총 없어 화연 방사기를 화연 방사기 네네 뜯어 앗 뜯어 핫 뜨가뜨가뜨가 핫 뜨가뜨가 왜 안맞니 얘 뻥이요! 안죽냐? 안죽어? 어 지루야돼 죽을거같애 으흐흐흐흐 깜짝이야 다 죽었는지 알았지? 올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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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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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전투기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대니얼 스타이스 나와 함께 탑에서 업무한다 니가 올라온다니까 안심되는구만 내가 업무할게 그래야죠 업무한다며 문을 왜 닫은거야 손절은 손절은 아니겠지? 아군 아군 똥꼬가 참 매력적이더라구 오오오오오오 오~~~ 빵이야! 아직 살아있네 아이 참 숨이 너무 짧다 건물 안에 저격수 찾았어 찾았어 까챠 부적 Sur, 마지막으로 죽어 버린다 왜 이래 suspicious 왜 이렇게 많아 까챠 나는國家 아닌가요? 다와, 다와 처리했습니다 아하 부상말고 처리해야지 부상말고 나쁘지않고, 아 좋다 해줘야지, 어? 안돼, 팀을 보호하지 못했네 다 열심히 했는데 다 이제 헤드샷이다 다 헤드샷이야 이제 더이상 봐주지 않는다 야, 내가 저격수도 다 처리했고 천천히 꾸준하게 그렇지, 천천히 꾸준하게 그렇지, 천천히 꾸준하게 그렇지, 천천히 꾸준하게 얘를 보호해야 되는거잖아 아아 아아 아, 왜 이렇게 안죽어? 화염방사기 으이씨 으이씨 클린샷 또또또또또 전선선선선 선선선 엄마야 카치 어디야? 어 여기 대공포에 접근하고 있다! 접근하고 있다! 옥상에 적발견! 지려버린다 마지막 놈은 네가 처리하면 안 돼? 독일군! 겁나게 많네 숨! 그걸 못참냐 숨을 아 숨을 못참어 어이구 아 힘들다 힘들어 예 독일군 독일군 처리 또? 아직도? 지위도 있었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위도 있었네! 그걸로? 터터야! 계속해! 지위도 도와줄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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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이야 우리팀이야 쏠뻔했네 또 똥꼬 마칠뻔했네 아이고 힘들어 오! 오! 대공포 하나 남았습니다! 전부 다가 전부 다가! 전부 다가! 어딜가? 사다리로 고고고고! 아 고고고고! 아! 아! 헐 어헤 헤엥 오헤 오오 오오오 오오 와 이 전쟁 정말 전쟁 너무 싫어요 아옹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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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진짜 딩이 날개라도 달렸나 이비양 네 손이나 들어주는 호그시키가 아니니까 말이지 방금 거기서 훌륭한 태원 두 명을 잃었다 이제 다 같이 저 포대를 처리한다 가자 잠시만요 이리 와봐 저와 함께 우리들은 소리도 같이 했었지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잡는 건 이 장면을 잡고 있어 이 장면을 잡지 못해 추가 간서를 잡히는 걸 더 필요한 장면을 잡지 못해 형이 준비를 해 안 돼? 이 장면을 잡고 있어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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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나 수류탄 줘 내가 다 없애줄게 수류탄 쏠탄 쏠탄조 유탄 발사기다 유탄 발사기 아닌가 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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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لا 쏠탄 so do mucho visit Dana 야 너흰 언제 까지래 언제 여기까지 왔냐 언제 여기까지 왔냐 얘엑하 야하 핫 아빠 빨간 맛 아빠 할간 맛 궁금해 허니 신호용 연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궁금해 허니 궁금하지? 진짜 녀석들아 아 뭔데 뭔데 술탄 달랄때마다 빵 터진다고요? 응 그런데 핑 소리 너무 좋죠 수고했다 제군들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놈들을 몰아낼 수 있었다 아주 모검적인 군생활이구만 대원들이 잘해냈다고 생각하지 않나 비어슨 자네가 대원들을 잘 몰랐던 것 같군 몰랐던 것 같군 제군들 그동안 내가 너무 잘해줘서 실력을 숨겼던 거구만 이제 본 실력을 발휘할 때야 히틀러 머리를 흰쟁반에 담아갖고 너무 반짝인다고 불병할 사람이야 오늘 전투처럼만 싸우면 이 전쟁은 끝날거야 이래서 큰 몰에서 놀아야 하는 거라고 당연하지 너도 함께한다 게임 이름은 컬 오브 디우티 월드 앱 월 피어슨의 머리가 더 많은 것 같고 피어슨의 머리가 더 이상 된다 피어슨의 머리가 더 많은 것 같고 피어슨의 머리가 더 많은 것 같고 저희는 그냥 배달할 때 좀 더 많은 것 같고 재미있어요? 볼만 합니까? 쓰레탄줄 아실때 너무 귀여우세요 수요탄줄 아실때 너무 귀여우세요 자 S.O.E 갑니다 지난 한 달간 바리를 향해 진군에 도전하면서 퇴극하는 독일군 놈들을 뒤쫓고 있다 공지에 몰린 놈들은 틀림없이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1944년 8월 20일 프랑스 팔레지입니다 멋지자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한니팔님 괜찮아 안 주무셔도 돼? 아 오늘 아니지 내일이지? 이런게 게임 방송 묘미인가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작전국 S.O.E와 함께한다니 뭔가 심상치 않아 아 데이비스 대령님이 와 계시니 그렇겠지 레이스탕스가 정부를 보냈네 독일군 열차가 V2 로켓을 발을 공격할 예정이고 아로장탕이 나 말을 하고 싶은데 자꾸 자막이 막 지나가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단차 제군들은 싸워야 하며 이겨야 하며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그래서 S.O.E와 협력하라는 거지 S.E.S 아니고 어.. 자막이 너무 빨라 마린이 활약은 들었어요 대단하던데요 혼자 한건 아닙니다 그냥 할려를 했을 뿐이지 사람들이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 기차가 있는데 은하철도 구급인지 뭔지 KTX인지 SRT인지 내가 무궁화운지 비둘기운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저..저.. 기차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구만 기차 추격이에요? 아.. 재밌겠네 어.. 여군 나오네? 그때 여군 디눌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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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나왔습니다 디눌프님이 찾으시던 여군입니다 디눌프님이 찾으시던 여군입니다 디눌프님 아.. 짱난짱 그 V2들은 200미터에 여군 찾고 난리야 파리에서 전쟁 게임 할 때도 공복 게임으로 해도 그냥 여자 귀신 찾고 알았다 비핀, 내가 보내주세요 그 전체의 시각이 더욱 다닐일 며에니에 며에니에랑 불러줘 대답 없으신 그분 괜찮아 기척을 숨긴대 기척을 숨긴대 연결이 시작 나이패를 다닐일 담눌프님 헉 무서워 다닐일 당황 적ooooo 지금 예술 표정 이준다 누구prus 다야 훔 donn Church Myanmar 운명 대니얼스! 스테이크 크라울링! 킹 모으윽! 조용히 하세요! 바라봐! 깜짝이야! 조심해! 내가 죽일게! 기다려봐! 내가 가서 똥집이다 똥집 웨이던 웨이던 난 미디움 아냐아냐 소음기 달린거 있을거야 소음기 부착 아! 요런 바꿔도 소음기 달 수 있어? 못달잖아 뻥청아 아아악 으아악 으윽 뭔소리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담엘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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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치고 차원한자니 겁나게 많은 디오 내려와 안와 나만가냐 자 내려와 아무도 안와 저 똥꼬많이 쑤시는 사람 아닙니다 저 똥꼬많이 쑤시는 사람 아닙니다 으잇 깜짝이야 차간다 차간다 기차 세우기래요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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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람 너무 많은데 조용히 이 새끼야 이 소리를 질려나 그래 여기 못지나가 여기 못지나가 아 기차에 독일군 로켓이 있어요 아 기래요 흐잇 음 근데 왜 아무도 안와 내가 혼자 다 해야돼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얘들 너무 많은데 일단 얘네 일단 여기를 일단 여기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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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얘를 죽여 흐흐흐흫 그 다음에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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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둘이나 있어 저기에 흐흫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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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조심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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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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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봤어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돼 깜짝이야 나 나 걸렸다 나 걸렸다 얘들아 괜찮다 나 걸렸다 괜찮다 아 아 아 아 으잇 흫흫 깜짝이야 흫 우리팀이지? 어딜 보냐 나 여기 있는디 아아 일로와 일로와 발각됐다 계획을 수정해야돼 그럴수있지 싸우다보면 그럴수있지 어이 기시끼 기시끼 온다 기시끼 어이 깜짝이야 아 미안해 댕댕아 댕댕아 너는 훌륭한 댕댕이였다 내가 가질게 어 우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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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질게 우리팀 어떻게 해야되는데 아 아 우리팀 우리팀 야 내가 살렸어 내가 살렸어 아 죽었냐 내가 살렸는데 죽을냐 죽을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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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나 죽어 나 죽어 야! 기차가잖아! 아 기차를 놓쳤어요 기차를.. 안돼 더 빨리 가야돼 더 빨리 가야돼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아유 진짜 왜 안죽냐 어? 어? 아 여기야? 아! 아 댕댕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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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안죽었냐? 아! 아 미안하다 댕댕아 야 우리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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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었냐? 왜왜왜왜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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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뭐야 아 이송 이총 싫어 오 이거지 오 이거 뭐야 오 오 둥 아 둥둥둥둥 둠둥둥둥둥 둥둥둥둥 아아 야 시간 없어 문을 열어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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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웠어 내가 채웠어 하지아아아 아아 어찌라고 일로 가야 돼? 점프합니다 워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앞에서 우후후후후ے전 달이 밑으로 밟고있습니다 밟고있습니다 어후 j냐구 부딪쳤으며 거기서 부딪친정도면엇 거의 차가 뒤집어질정도 아닙니까 오, 방금 부딪쳤으면 거기서 부딪힌 정도면 거의 차가 뒤집어질 정도 아닙니까? 차로... 나도 토할 것 같다 제가 운전할 걸 그랬어 헉! 왜 그리기로 한다고? 귀신이! 그 소리가 운전했지! 운전에 버거를 잘 올라가야 돼 계속 운전을 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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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원! 아이원! 나이스! 기차를? 차로? 기차를 차로? 와아.. 말도 안 돼 ㅋ 오! 대박! 그렇게 그들은 익산레이드에 실패했다고 한다 흐흐흑 ㅋ 으아ㅏㅏ ㅇㅏ ㅇㅇ 그니까 욕 먹을만한데요? 저게 가능해? 너무... 아니 쫓아가는 것도 웃기고 아무리 게임이지만 너무 현실성이 너무 없잖아 따라오세요 누구시죠? 아군이에요 서두르세요 박진감 넘치고 재밌긴 한데 곧을 해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못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알고 쐈대 조심해 수굴이 으아아아 뚫어버리지요 어허 똥집 흐헤헤 조심해야지 아 나 총알 없는데 이제 바꿔야되나? 어허 뭐 또 어딨는데 막 총알 이렇게 갈기는거야 여기 있구만 흐흐흐흐 기차가 아직 가속을 덜 받았고 든게 없어서 무게가 얼마 안나간다면 불을 낀게 들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오지 않았어요? 다리도 지금 몇개를 지난거 같은데? 흐흐흐흫 아이 물 보여야 말이지 엎드리 비자 전쟁 게임이 나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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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안되지 그저 전쟁 게임이라 안되지 사람 있는거 같은데 아직 안죽은거 같은데 일어나지 넌 뭐야 낄끼빠빠 보고 쏘세요 보고 양반아 총알아까은디 깔꼼 어 탄약없음 탄약없어 아 이거 다시 던질수 있는데 BK 자리가 이거 뭐 뭐가 있길래 역대 최악의 난이도라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려워서 최악의 난이도인거에요? 그래 쉬움으로 하길 잘했네 아 벌써 탄약없으면 어쩌라는거여 아 둥둥이가 더 좋은디 내 둥둥이 내놔 내 둥둥이 둥둥이 아 역시 우리 둥둥이 안정 편안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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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죽냐 둥 이 자식아 안되지 안되지 아 진짜 앟otine 아프지 앟프지 앟프지 아프지 앟프지 아프지 여기 소령님 퇴원드린 것 같군요. 벌써 루스를 만났군. 루스는 프랑스 레지스턴으로 차마 겁나게 빠르죠? 저희들 죽은 줄 얼마나 알았어. 기차를 날려버릴 게 아니라 멈추게 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 미안하구만. 좋게 생각하면 뭐든 조사에 비상이 떨어졌을 거야. 아니 난 내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 모두 이동하자. 가지! 소령인 줄 알았어. 아 소령 맞네? 소령 맞는데? 아까 할아버지 아니었어? 아까 할아버지 아니었어? 어려움으로 해야 진짜 전쟁 같고 재밌어요. 아 지금도 충분히 진짜 전쟁 같고 재밌어요. 굳이... 굳이 진짜 전쟁 갖고 싶지 않아요. 총알 한 방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왜 콧물이 나오지? 그렇지 남자라면 왕이지지 남자라면 왕이지 그 열차를 날려버린 덕에 파리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확보한 서류를 가지고 레지스탕스가 나치 본부에 잠입할 예정이다 물론 나도 함께 간다 감사합니다